파팅을 먼저 해볼게요 사이즈쪽 핸라인 역시나 딱딱해서 이렇게 잡으셔서 핸라인을 살짝 섹션을 나눠주세요 네이프 쪽까지 같이 다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핸라인 섹션 똑같아요 앞머리 핸라인 사이드 쪽 사이드 백 이렇게 핸라인 따라서 섹션 이용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핸라인 쪽을 이렇게 핸라인 따라서 기침을 해줍니다 얘가 잘리면 태슬 느낌이 안 나요 앞머리 쪽에서 뻗는 느낌을 얘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 따라서 핸라인 따라서 비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두고스름하게 핸라인 따라서 비치를 해주신 다음에 밑에 라인에 이제 커팅을 할 건데 어깨에 살짝 걸치는 정도 그죠? 일자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실수할 수 있으시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마네킹 목대와 거의 비슷하게 자르시면 돼요 일자로 옆에서 눈높이에서 보셔서 밑단에 딱 자르시면 돼요 뒤에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랐어요 고객님이 정면을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어떤 분은 누워있고 어떤 분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그게 삐뚤어지면 좌우 대칭이 깨져요 항상 고객님을 확인하세요 네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 길이에 맞춰서 반대쪽도 자르셔야겠죠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핸라인 따라서 섹션을 나눠주시고 요렇게 핸라인 따라서 그리고 빗질을 둥부스름하게 핸라인 맞춰서 해주시고 앞으로 와가지고 옆머리 맞춰놓은 길이가 있을 거예요 네 앞에 자른 거 여기 우리 목대에 맞췄죠 거기다 맞춰놓고 앞에 자른 것만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이제 똑같이 또 진행합니다 이렇게 잘 그렇습니다 доброго 잘 caregivers 잘 들었어요 요렇게 잘 알아요 잘라요 됐어요 이렇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좌우가 다 맞게끔 잘랐으면은 이제 백부분으로 돌아갈거에요. 다 되셨죠? 거의 다 되신 것 같아. 30초 더 드릴게요. 물 뿌려 담겨서 자르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잡아도 되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 하신 분은 이제 사이드쪽 섹션을 해서 이어포인트 나눠주시구요. 빼놓는거죠? 탑에서 이어포인트로 연결하는 사이드 섹션을 빼놓구요. 백만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이프쪽 귀 중간정도 되겠죠? 귀 중간정도, 귀 바퀴 중간정도 이렇게 귓바퀴 중간정도를 빼놓으면 아까 잘린 가이드가 보입니다. 보이세요? 양쪽의 귓바퀴의 반정도, 귓바퀴의 중간정도를 연결시켜서 섹션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섹션이 떨어져요. 여기가 이제 스퀘어존으로 자를거에요. 이 부분은. 옆이 약간 뻗게끔.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먼저 이제 가이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가이드에 맞춰서 자르는데 그냥 자르면 안돼요. 잡아서 이렇게 뒤집듯이 잡으시는거에요. 뒤집듯이 잡아서 파팅을 먼저 해주세요. 뒤집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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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자르는거라 생각하시면 되요. 뒤집듯이 뒤집어서 자르는거에요. 뒤집듯이 뒤집어서 자르는거에요.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뒤집어서 잘라주세요. 페트듯이 뒤집듯이 뒤집어 지는 느낌이 나야되니까 뒤집어져서 잘랐는데 중요한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자를 때 제가 뒤집어서 자른 다음에 두상 따라서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당겨와서 자르는거에요 그래야 제가 스퀘어존으로 자려서 옆에가 뻗어요 그 길이를 잘라 버리면 뻗을 애가 없어 그래서 테슬끈처럼 옆에가 뻗는 느낌을 받쳐주는 애가 없어서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반대쪽 볼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서 뒤집어서 자른 다음에 옆에 거 가져올 때 따라가면 안돼 두상을 이래서 당겨오는거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빠지는 애는 빼고 연결해서 잘라주는거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뒤집어지는게 스퀘어존으로 자르기 때문에 옆에가 약간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아셨죠? 알아서 빠질거에요 빠지게 당겨오면 알아서 옆에가 빠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디스커렉션을 넣을건데 어떻게 있느냐 어 숨겨진 레이어를 디스커렉션 레이어를 넣을거에요 이 가이드는 살려주되 위쪽을 층을 낼거에요 그러면 레이어가 생기면 어떻게 되요 모발이? 모발이 일자로 되요 안으로 들어가요 뒤집어져요 그쵸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레이어식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진다 닦이죠? 네 잘 그리고 쏙 들어가요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거 닦여 나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머리가 떨어졌을때 알아서 따라 붙기때문에 쫙 하고 알아서 뒤집어지게끔 하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거거든요 사이즈쪽은 그게 힘드니까 턱때문에 힘드니까 얘는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약간 디자인이 바뀌는거고 사이즈는 굴곡이 없어요 알아서 약간 뻗게끔 해줘야 되니까 질감처리로 이제 뻗어주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이제 형태선에서부터 이제 뻗게끔 만드는거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뒤에 있는 머리가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돼요 위에 있는 애도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럼 이제 테슬컷처럼 모양이 바뀌는거에요 이해되시죠? 뒷통수가 원래 좀 뭉뚝해요 테슬컷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어 옆머리는 우리 원장님들이 어떻게든 비슷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뒤에가 뭔가 뭉뚝하고 안되서 거의 스트리밍 넣다보면 테슬컷 같지가 않고 뭔가 층난거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속에는 층을 나있는데 겉에는 테슬컷 보면 어때요 겉에는 그게 일자거든요 층이 안나있어 근데 애가 뭔가 이렇게 꼬독 이렇게 그래서 뭔가 어 지갑이 굉장히 끝부분이 작 커지게끔 그렇게 해서 꽂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가운데를 먼저 빗질할게요 쭉 빗질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긴 머리하고 짧은 머리가 이렇게 딱 잡혀요 그죠 그리고 가이드가 여기 딱 떨어지네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이드로 떨어지는 걸 1cm 정도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죠 이정도 1cm 정도 빠지는 걸 확인을 해요 여기다 이제 불공을 넣을 거에요 1cm 넘어들면 안돼요 여기 옆에 다 빠지잖아요 넘어들지 말고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를 먼저 완전히 두피에다 붙이듯이 빗질을 합니다 보이세요 짧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딱 들어보면 여기 한 1cm가 좀 빠져요 그거 잡고서 싹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여기 가이드가 여기 보여요 밑에 가이드가 여기 밑에가 굉장히 짧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큰일 나 아셨죠 그래서 1cm 정도 빠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쭉 당기다 보면은 여기에서 한 4cm 정도 차이가 나가는 데가 생겨요 4cm 정도 남았을 때 남은 머리가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 스퀘어에요 일자 두상 따라가면 안 돼요 그대로 올라간다 한 4cm가 남았네 했을 때 이 4cm를 작아내요 그리고 이 상태 놓치지 말고 옆에 것도 빗질을 해서 끌고 와요 근데 두상 따라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냥 수평으로 옆에서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아셨죠 두피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연결 이렇게 해서 딱 잘라야지 후퇴가 마지막 머리가 보면은 잘릴 게 없어요 딱 연결돼 딱 4cm 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잘랐는데도 맨 옆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돼요 안 잘려 그래서 밑에 여기 가이드 있죠 아웃라인이 짚어먹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제가 한 것처럼 또 들어 볼게요 딱 드는데 두상 따라가지 말고 아까 가운데 머리 자르듯이 똑같이 잡고서 그대로 올라가다 보면 보세요 여기 아까 잘라놨죠 그리고 옆에 지금 가이드 사이드 보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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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보이죠 얘하고 딱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그 때 딱 자른 손가락이 두상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잘라 주시면 연결이 딱 돼가지고 얘를 다 들어 보면은 뒤에서 보면 딱 이렇게 스퀘어처럼 일자로 딱 잘렸어요 옆에는 안 잘리고 그럼 딱 보면 여기 다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잘리면 안 돼 아셨죠 이게 잘리는 순간 빵꾸나요 테스트 편 망하는 거야 이해 되시죠 그리고 나서 뒷질을 싹 해보면 얘가 뒷질만 손으로만 이렇게 잡아도 싹 뻗는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다 세워져 보세요 두상 공면도 이용했지만 레이어도 들어가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든 약간 뒤집어 커트 하는 것도 있어서 여기가 싹 공면이 잘 빠져요 그럼 위에 머리가 떨어지도 얘 따라서 갖춰주니까 같이 다 뻗겠죠 그래서 더 쉬워져 손질이 쉬워져 알아서 막 싹 뻗는 느낌 다 되셨어요? 네 손동작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붙을 다 올려가지고 쭉 두께 최대한 붙이고 1cm 빠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4cm만 딱 보시고 4cm 나오면 스톱 하고서 완전히 일자로 딱 잘라 주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한 번씩 진행하면 사이드하고 4cm 자른 거하고 딱 마저 떨어져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딱 보고 오 진짜 딱 맞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애들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똑같이 연장을 시켜야지 두상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 짧아져요 절대 돌아가면 안 돼 땡겨 와야 돼 땡겨 와야 돼 빗하고 똑같이 그냥 따라야만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아셨죠? 네 그래서 내려 놓고서 딱 놓으면은 여기가 딱 뻗듯이 이렇게 딱 나와요 모양이 딱 자기가 알아서 딱 뻗어요 뻗는 커트에요 뻗는 커트 디스커넥션이 들어갔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는 층 안 낼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커팅을 할 거니까 반 핀센스 이용해서 반 나눠서 또 한 1cm 자릅니다 섹셔닝을 합니다 또 1cm 섹셔닝을 합니다 다 빗질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전중적으로 계속해서 뻗는 커트를 할 거예요 가운데에 잡아서 다운 시켜서 이때부터 층나면 안 되니까 속에는 다 만들어 놨어요 게이스를 빗질을 해서 두피에 최대한 붙이듯이 굴곡을 살려서 빗질을 합니다 이렇게 뒤통수 가운데 먼저 그리고 딱 뒤집었죠? 손가락을 딱 뒤집어서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뒤집어 까요 이렇게 확 뒤집어 까서 가위를 맞춰서 또 자릅니다 그리고 이때도 자를 때도 옆으로 갈 때 두상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렇죠 여기서도 또 제자리에서 딱 뒤집어 깝니다 사이드가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된다? 길어지는 느낌으로 그래야 제가 뻗는 라인이 생겨서 안 잘립니다 우발이 안 날아갑니다 이쪽도 똑같아요 두피 쪽으로 당겨옵니다 두통수 쪽으로 그리고 가운데 자른 거 절대 자기가 자른 거니까 믿고 어?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가 좀 더 튀어나오는데 개 자르면 안 돼요 개는 다 살려 주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안 돼요 뒤로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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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느낌이 정확하게 안 나요. 자, 왼쪽 줄 또 오세요. 한번 보고 가세요. 다 오셨어요? 한 번 더 해야 되나? 빗질해서 잡고 대치해서 뒤집어주면 딱 나오죠. 이걸 잘라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빗질해서 이렇게 끌고 와요. 잡았죠? 잡았죠? 또 대치하고 똑같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딱 대치하는 거에요. 여기 다 보이죠? 여기 스퀘어 컷. 딱 스퀘어 컷. 딱 스퀘어 컷. 딱 스퀘어 컷. 자, 잡힌 거 확인해서. 이제 여기 한 번 받쳐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손가락이 일자, 일자, 일자. 스퀘어 컷. 근데 그걸 얘가 여기 받쳐준 걸 더 이상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여기 일자. 여기 또 막아줘야 돼요. 더 이상 못하게. 그래야 돼요. 딱 딱 딱 잡혀요. 그것은 계속 설명하는 거에요. 안 보면 이게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못 보신 분. 마지막이야. 빨리 오세요. 못 보신 분. 섹션이 없어. 저도. 마지막 섹션이라서. 다 보셨죠? 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아웃라인을 사이드에 맞춰서 아웃라인 설정을 한 다음에 네이코 부분만 들어 올려서 디스커넥션을 살짝 넣으셔요. 그 다음에는 섹션을 2cm, 1.5cm 떠서 다 빗질을 해가지고 두피에 붙여가지고 뒤집어 주는 핑거 포지션을 잡아서 자르되 이게 스퀘어존으로 잘리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상 따라가면 안 되고 땡겨서 어차피 라인 설정했기 때문에 땡겨서 자르면 얘가 끌려오면서 라인을 자른 다음에 자기 자리로 가게 되면 조금씩 길어지면서 뻗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또 손질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네. 네. 그 때까지 해서 다 끝났다고 치면은 사이드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이드쪽은 아까 이렇게 팅라인 섹션으로 해서 가이드 만들어놔서 얘하고 이제 마저 떨어지잖아요. 가이드를 만들었으니까 사이드쪽을 투섹션보다 조금 밑에 쪽으로 잡아주세요. 한 2.5cm, 3cm 그 정도 속으로 먼저 잡아주시고 얘하고 보여요. 여기서 뭐 자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도 뒤집어서 커트하시면 돼요. 킹거 포지션 자체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뒷질은 똑같아요. 사이드쪽에서 왔기 때문에 얘가 짧아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쪽을 약간 땡기듯이 작네요. 사이드 베이스. 라인에서 잡아서 살짝 귀 있는 데에 걸치듯이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숙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드 베이스처럼 이렇게 뻗이거든요. 약간 30도 정도 뒷쪽으로 기울였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죠. 뒷질을 슥 기울여주면서 뒤집어 주세요. 그럼 얘가 길이가 연장되면서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드가 보이는 거하고 맞춰서 뒤집은 거에서 맞춰주세요. 사이드하고 이렇게 당겨가다가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섹션도 똑같이 나눠주시고 옆에 사이드 백사이드도 같이 잡아서 끌고 옵니다. 가이드도 봐야 되니까 끌고 와가지고 딱 붙이세요. 최대한 붙이는 거예요. 두피에 최대한 붙여서 끌고 와서 어떻게든 뒤집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것만 확인하시고 튀어나온 뒤집은 거 이렇게 보시고 얘를 또 잘라줍니다. 마지막이 또 중요한데요. 이 부분 항상 빗질을 어떻게 한다고? 이 핸라인 따라서 부상 따라서 끌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짧아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서 끌고 살짝 끌고 뒤집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찌르고 이게 좀 길어진 느낌이 나요. 길어진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핸라인 따라서 빗질을 해 주고 그대로 보면은 형태가 이제 여기에 딱 왔을 때는 똑같은 길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느낌이 나오게끔 해 주시면 돼요. 30도 뒤로 약간 당기듯이 뒤집으면 돼요. 손가락을 싱거 아웃 이렇게 빗질을 해서 잡아주고 끝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30도 뒤로 당겨서 뒤집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이 조금 길어지게 잘려서 뒤집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옆머리하고 연결성을 좀 더 좋게 하는 거죠. 많이 안 당겨도 돼요. 그냥 15도 30도 살짝만 살짝만 뒤로 당기면 돼요. 사이드 베이스 정도만 당기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서 뒤쪽 귀 있는 데 정도 30도 정도만 뒤로 당기듯이 빗질을 해 주시고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보여요. 가이드 보이는 거 맞춰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가이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섹션도 또 나눠서 여기는 세 번 또는 네 번 정도 나눠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핸라인 뒤쪽으로 빗질 하듯이 핸라인 얼굴로 넘어가지 않게 빗질을 그대로 해 주고 잡은 상태에서 디렉션 하면서 뒤집는 거예요. 가운데 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뒤집은 걸 맞춰서 또 잘라줍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네.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해도 테스트와 다 디자인 나와요.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핸라인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따라서 빗질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서 잡아서 30도 당겨서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이드에 맞춰 가지고 잘라 주시면 돼요. 물은 조금 조금씩 잘 끓여 주시고요. 사이드 이 부분 윗부분이 여기 중요해요. 여기 안 넘어가게 사이드 잡고 30도 정도 뒤로 당겨 가지고 완전히 목에 밀착시키듯이 뒤집어 줘 가지고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 줍니다. 좌우가 다 끝난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게끔 다 되신 분은 말리시면 돼요. 이제 질감 들어가야 되니까 다 되신 분은 말리시면 돼요. 이제 질감 들어가야 되니까 보니가 더 ā자리 사 Muchaching 집중해 packed 오실제 워싱턴 오파 오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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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오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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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실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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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너무 세게 뻗으니까 얇게 질감 처리 해가지고 바꿀거에요. 일부러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지가 알아서 약간 뻗어요. 이런 식으로 부딪치면서. 커트 자체가. 아웃시컬을 일부러 만들면 안 돼요. 알았죠? 에센스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리감이 생기는데. 얘는 지금 분리감이 안 생기죠? 질감 처리 안 했어. 이제 해야 돼요.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좀 전에 지갑 처리하면 쓰긴 쓰이지만 약간 달라요. 사이드 쪽부터 볼게요. 사이드 쪽부터 볼게요. 사이드 쪽부터 볼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그죠? 하시고서 얘를 뜨는데 앞에 머리는 살짝. 핸라인 부분만 조금 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슬라이싱을 넣는데. 여기가 짧고 점점 점점 점점. 지루하게끔 해야지. 레이어 위에는 살짝 붙으면서 분리감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잡아서. 살짝. 이렇게. Y만 자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요. 그럼 얘가 이제 분리감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가 짧고 점점 길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뻗는 느낌이 조금씩 생겨요. 얇게 떠가지고. 두 번째 섹션 떠서 갈게요. 한 1.5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떠서. 좀 얇게 뜨는 거에요. 이렇게. 여기 이어 포인트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하는 거에요. 더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어요. 잡아서. 앞머리 여기. 살짝 빼주시고. 여기부터 슥.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점점 내려가듯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길이감이 연장되면서. 이제. 질감 표현을 조금씩 해서. 뻗기 시작해요. 그 다음. 귀 있는데 봐가지고. 여기까지만 잡는 거에요. 많이 잡지 말고. 빽은 또 따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또. 앞머리 살짝 빼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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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접어줍니다. 또 사선. 접고. 여기. 뚜껑 부분. 우리가 말하는. 여기. 가르마 부분. 보이는 부분은. 빼주시고. 이어포인트 뒤에는. 빼주시면. 나중에 뒤로 할 거니까. 요 마크밖에 안 남겠죠. 이것도. 바운드에서. 끝에서부터. 저어주고. 또 다음.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나오면서. 점점점점점. 뒤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길게. 점점점점. 시작점이. 더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턱 부분에. 이만큼 밖에 안 남겨요. 제 삼각장 정도. 위에. 표면 보이는 데는. 빼주시고. 나머지만. 두 번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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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내려오고. 그 다음은. 또 내려오고.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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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좀 뒤. 좀 뒤. 이런 식으로. 층절로. 뒤로 갈수록. 점점점점. 빠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달라요. 보시면. 그러면 이 사이드쪽 하고요 반대쪽 사이드하고 한번 비교할게요 자 이 부분 이걸 지금 안 한 거예요 질감 처리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질감 처리 한 거예요 훨씬 자연스러우면서도 뻗는 느낌이 이 질감이 이렇게 보이죠 손으로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모르는 질감이 보이죠 얘는 이렇게 잡아도 따로따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묵직해요 뻗긴 뻗었지만 묵직해요 이런 느낌이 나오게끔 잡아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에센스 말라가지고 이렇게 분리감 시키면 분리감이 되게 좋아져요 추가성이 좀 보여야지 테스트 컷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웃시컷 아니에요 자갈채머리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기가 끝났으면 이제 백죠 백쪽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백쪽은 이제 반대로 아까 이렇게 뒤에 했으니까 후대각으로 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후대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 후대각 했으니까 전대각 반대로 전대각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잡았으면 여기가 짧고 가면서 점점점 조금만 깊게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빠지면서 슬라이싱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시작하고 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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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애가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면 이렇게 뻗는 느낌이 좀 더 많이 살아나요 다음 색상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어포인트 백프론트 쪽을 아까 했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짧아지게 좀 잡아주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렇게 길게 잡고 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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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 지금 조금 짧아지는инки Jug 짧게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도 여기도 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여기가 이렇게 잡고 귀 여기에 Kir 네이프 여기는 tarde 1998 얘까지 다 자르면 안 돼요 아웃라인이 너무 없어져요 이렇게 잡았죠 작은 거하고 길거 같이 잡아야 돼요 제일 길것uated 슥 점점점점 내려오면서 그래야지 공기감이 살아왔지 끝까지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동시에 동시에 내겨둔서 이제 마지막 부분 아까 안한대 합은 또 빼놔야 된다고 했죠 여기가 페면이 너무 지저분이 안되니까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니까 이렇게 다시 앞에서 속에 들어가고 살짝 나오고 아까보다 좀 더 바깥으로 또 나오고 아까보다 더 나오고 또 더 나오고 이렇게 짧아주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개가 교차되게끔 나왔어요 이런 느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펜슬 느낌 밑에가 굉장히 추가성이 좀 많아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움직임이 달라져요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 밑에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씩링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네이프 존이죠 여기만 따로 꺼가지고 여기만 이제 무겁잖아요 여기만 이제 가볍게 해주면 돼요 이거 할 때도 떼슬 것이기 때문에 세력을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라인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무게감만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엔디테 아웃라인을 건드리지 말고 이 말에서는 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아까 무게감이 있던데 늙은지 좀 가벼워졌죠 연결이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와야 돼요 요건 이제 에센스나 뭐 이런 걸 좀 발라주셔서 하시면 속도가 좀 더 커요 가져왔나 보는데 이렇게 question 말이오 자 이런식으로 이제 느낌이 났는데 반대쪽은 달라요. 이게 베이스 원형. 아직 안하는 거. 여기는 재감 처리되니까 완전히 투과성이 시작하죠. 그래서 움직임도 되게 좋고. 이게 움직일 때 보면 옆에 걸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테셀컷이라고 하는데 반 테셀컷. 짝퉁이죠. 짝퉁. 이렇게 돼야 돼요.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투과성이 고여요. 에센스 박아서 도면으로 꺼져서 느낌이 돼요. 완전 아웃슛컷. 자가치 머리가 아니고 그냥 바깥으로 꺼는 듯한 느낌인데 지가 알아서 아웃컷을 좀 잡은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 떨어져요. 이건 베이스 원형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완성형. 아웃슛컷을 너무 세게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뻗듯이 넣어야지. 이쁘게 나와요. 인터넷 촬영은 많이 나와요. 이런 느낌. 테슬 단반. 테슬컷.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 어렵게 치는 방법도 있고 쉽게 치는데 제가 쉽게 치는 방법도 한번 해봤는데 고객님한테 그 방법으로 했더니 당장은 비슷한데 스닝으로 막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디스커넥션 안 넣고 하는 방법을 했더니 당장은 비슷한데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이게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하고 디스커넥션을 넣으면 머리가 자라도 약간 더지존 아니면 미디움까지 가도 테슬컷 유지가 조금 돼요. 살짝. 그래서 오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모양이 예쁘다. 나는 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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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투자성이 있고 밑에가 약간 커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요런 느낌이 나오면 아켓을 것이라고요 인터넷 처음보면 나옵니다 요즘에 많이 하니깐